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치로 망치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망치와 양면 테이프 그리고 불쌍한 마우스 되겠습니다 간다잉 망치로 망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별 볼일 없지만 그 뭐 게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호이야 아저씨 머리 까진다 바닥을 밀고 넘어가서 슛 아니 핫 핫 핫 핫 운동된다 카테고리를 운동이나 노동으로 바꿔야 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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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게임 지금 제가 직접 항아리가 돼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비록을 똥게임 바닥을 잘 찍고 역시 이 구간이 아아 아아 아 뭐해 역시 이 구간이 헬이다 정말 다시는 와서 안될 구간 뭘 해도 힘든 구간 씔서 scheduled 에에에.. 아 손이든 다리든 망치든 다 힘든 구간 어으 하하 내일은 바쓰 붙이고 누워 있어야ي겠다 헛 으어어엇 으아 신난다 개정 아 아기 Crisis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완전 트래쉬 구간이야 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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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헛둘 안 돼 아 다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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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생각보다 손으로 할 때보다 더 빠른 것 같애 밀고 조금 더 밀고 어 됐다 헛 헛 아 이 이게 어렵네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마우스로 할 땐 어떻게 했지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헛둘 헛둘 간다잉 헛 음 생각보다 아 너무 너무 스무스하다 손으로 했던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애 어 자 돌리면서 돌리면서 헛 한 번 더 워 앗 떨어진다 헛 헛 헛 헛 헛 헛 헛 어 뭐야 마우스야 어 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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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뭐 망치로 하면서 저 루트가 된다고 이 편안함은 뭐지? 망치가 내가 든 것 같은 기분 이 기분은 뭐지? 마치 항아리 속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 타이머 택하네요 이럴수가 망치 타이머 택이라뇨 나도 망치로 할걸 단단히 고였네 아주 고인물이야 여러분도 망치로 플레이하세요 여러분들이 망치로 플레이를 안해서 그래요 괜히 마우스로 해서 힘들었네 그러게요 괜히 마우스로 해가지고 집에 망치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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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마우스로 해가지고 태초말 가고 자 여러분 망치 하나만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망치 하나 사옵니다 망치 하나 꼭 사가세요 번마요 어디가 본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망치 망치 본방 근데 예상했던거보다 너무 잘되서 저도 너무 민망하네요 어떻게 막 네 망치로 망치로 하시면 이 게임 충분히 아이 왜 안밀어 하! 얍 얍 얍 얍 아씨 오렌지가 사람 귀찮게 하네 이미 망치로도 고여버림 망치로 빠르게 고여버렸죠 자 오렌지 테이블 망치로 하기 오오오오 으랍차 떨어진줄 알았죠 아 저도 떨어진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였네 와 저걸 사러갔네 와 이걸 사네 아 우리 바위 뭐하냐 또 고인물이 현실망치로? 살살 어.. 매우 천천히 또 고인물이 현실망치로? 또 고인물이 현실망치로? 아니 뭔가 네 그 뭐냐 그 네 페널티 망치로 하면은 으챠 힘들걸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죠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망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편안하게 막 마우스 쓰듯이 펜박치로 구해버렸어 이번에는 목장갑까지 꼈네 멋있죠 그 빨간 고무가 없는게 좀 아쉬운데 아 뭐야 지금 몇분 했는데 여기야 10분 했다고 여러분 이 컨텐츠 망한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떨어질 수도 없고 망했어 이거 망했다고 망했어 망했어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대차게 봐라 그러니까요 방종각인가요 분양을 이렇게 못 뽑아 나는 예능인인가 다큐인인가 그냥 박주희 소리 조심하시구요 으악 너무 무섭다 깜짝 놀랐네 바닥을 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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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 살았다 하아 하아 마음 한편에서 두가지 생각이 같이 드네요 호 호 이걸 사네 이걸 사네 티났죠 이게 살아 하하핰 티났대 고인물 화이팅 아유 와타나베 요오님 천원 홍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야 되는 건가 막 억지로 떨어지고 그래야 되나 그럴 순 없다 언제까지고 만약에 만약에 빨리 되면 아 이걸로 스피드러닝 합시다 망치로 하면 막 힘들 줄 알고 망치 들고 왔는데 분량도 안 남아 이 똥망 게임 그냥 빨리 끝내서 깔끔한 유튜브 분량으로 키우키우 맞아요 보시는 분들 보시기 편하게 짧은 영상으로 망치로 하는데도 떨어지면 연기라고 혼나는 스트리머 유유유 이 게임 너무 많이 했어 한 10판 했을 때 아니다 한 3판 깼을 때 그때 망치로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30분 깨놓고 망치로 하려니까 망치 스피드런 20분 클립 좋잖아 망치 스피드런 20분 좋습니다 각이다 망치 스피드런 20분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죠 망치가 생각보다 아주 편안하고 이걸 처음 할 때 왜 2시간이나 걸렸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마치 제 팔과 하나가 된 것처럼 망치랑 하나가 되었어요 이거 베스트 커플 상각 아닙니까 헛 헛 아 태초마을까지 가고 싶었는데 게임이 그걸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최후의 양심인지 아니면 아 거기서 종료를 하면 로드 게임 했을 때 태초마을 간다고 누가 그러셨던 것 같네요 아 아 갑자기 힘드네 체력이 달아서 그런가 현실 체력이 부족해요 고양이로 하아 고양이로 망치 게임 간다잉 호 아 제발 아 뭐가냐 발로 한번 해보시죠 발은 좀 이거 깨면 발로 합시다 발로 해야 되나 진짜로 발컨상 도전 중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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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고등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되네 제가 지금 15분만에 여기 와서 굉장히 심연합니다 저도 왜 이걸 15분만에 어떻게 왔지 쌈방 까서 발로 하자고 하면 벤당할 거야 망치로 망치하는 거 개뻘지사님 어 뻘짓이죠 어 오락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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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망치로 망치한다 컷 컷 아 이게 왜 안되지 근데 망치라서 그런가 숙였다가 끝까지 점프 아 뭐야 여러분 이거 연기 아닙니다 진짜로 하 20분 코어도 안될 것 같은데 근데 발로 하기에는 패드가 없어 솔싼 망치할 예정이던데 클립 수출할게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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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이럴수가 티 났죠 티 났죠 아 티 났나 티 났나 아 하 하 왜 이렇게 야 망치야 왜 그래 아까까지 우리 잘했어 나 야 망치야 이게 미세 컨트롤만 힘든건가 이 방은 클립이 안오고 수출만 유유 아 아 아 이게 망치가 그 빨리빨리 휘두르는건 괜찮은데 이렇게 미세 컨트롤 하는게 어려운가봐요 쓰읍 잘 안되네 하긴 뭐 양손으로 하면은 마이크로 컨트롤이 힘들겠죠 오렌지 테이블이 분량 뽑을 기회였는데 한번에 넘어아버렸네 헛 아 아 왜 이렇게 안되냐 이거 몇번째야 이거 헉 하 하 하 저기 왜 저렇게 높아 저기 원래 이렇게 높았어요 그럼 수출한 반응을 다시 역수입하는거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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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창조경제 아 아 아 저기 원래 이렇게 안올라가지고 높은 곳이었나 자 자 이 구간은 이렇게 앉았다가 망치를 꽂고 수직으로 올리고 아 당기시면 되는데 여기가 바로 망치로 망치하는 방송입니다 10분밖에 안했는데 15분 했나 15분 했는데 여기 왔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망치에 테이프를 붙였는가 아 어 잊을 때 놓고 응 겨우 한시 한시간 게임하려고 내가 일했나 은양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내가 한시간 게임하려고 이러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에 멘탈때문에 이렇게 안되는건가 허 아 어 뭐야 인력을 좀 안먹는거 같은데 다시 해봅시다 마우스 고장난거 아니야 망치로 너무 때려서 간다잉 헛 안되네 왜 안되지 갑자기 아까까지 잘됐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헛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가고 아 여기서 하나 둘 어 어 어 아 아 올라가고 싶어 나도 올라갈래 나도 나도 올라갈래 에 에 에 에 에 망치로는 두번째하고 있습니다 네 무 learned 님는 31번째 게네요 나가요 배틀크 위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뭐 깰 뻔했다 에 모니터랑 이별하는 방송 아니죠 조심하겠습니다 아 아 아 방금 가기였는데 다시 이제 하다 하다 망치로 클리어 중이시네 망치로 망치하고 있습니다 망치로 망치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여기 잘 안붙네 점프 아 여기 여기서 왜 이러지 뭔가 막 빨리 올라오면서 자신감이 붙었는데 여기서 10분째 이러고 있네요 갑자기 어렵다 마우스 고장난거 아닌가 진짜 너무 망치로 쳐대가지고 센서가 부서진거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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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으아이 모자 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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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래 원래 이런 게임이지 이 맛에 하는 게임인데 뭐 키우 자 키우 그동안 잊고 있었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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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모자 꺼져 모자 꺼져 뭘 봐 뭘 잘했다고 와 모자 어헷 인타임 모자 꽂혔다 하하 하하 와 어헷 인타임 갓겜 망치로 클리어하는거 두번째 조 나무 위키 추가해야겠다 망치로는 두번째입니다 뭐지 항아리 그 자체가 돼버렸네 항아리가 내가 된다 뭐라일체 갓사관님이 여기 계셨네 내렸다가 헛 아 왜 이렇게 안올라가지 이거 원래 치면은 쭉 올라가야되는데 후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ㅏㅇ 마침 손에 망치도 있겠다 이거 막 내려치고 싶은 충동이 너무 넘치네 고이다 못해 고체가 돼서 썩어가는 스트리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휴 왁창이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여기서 막혀있어요 빨리 올라가서 양동이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네요 아 아 짜증나 망치 내려칠 수도 없고 아 진정하자 멘탈 게임이야 멘탈 게임 자 진정하고 항아리 게임 vr에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항아리 게임 vr 여러분들도 마우스를 버리시고 모두 아니 버림 안되지 모두 마우스 위에 망치를 얹고 아 망치로 망치 게임을 플레이 해봅시다 ~~ 망치로 마우스 조작하네 진짜 예상의 지점에서 고전하신네 저도요 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차라리 모루에서 고생하면은 모루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기서 못 넘어갈 줄 몰랐네요 초반엔 망치가 좋다 그런거 같아요 아 이거 그거 올려봐야겠다 센서를 좀 올리면 마치로 후회어 1회 성공한거 시간 몇시간 걸리신 어... 꺼무 위키에 적혀있던데요 2시간 39분인가 걸렸던거 같아요 아니 어떤 어떤 위키 요정이 자꾸 적어나요 아니 처음 들어가보고 깜짝 2시간 29분 이었을거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2시간 29분... 3... 29분인가 맞는거 같습니다 2시간... 2시간... 몇십구분인건 기억나는데 몇십구분이었는지는... 잘... 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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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 가... 문제인거 같은데... 올려도 안되네 잠시만요 이게... 딱 안붙어있나 지금? 아휴... 아까 장비점검 좀 똑바로 해둘꺼야 역시 오히려 올리면 또 안돼요 낮춰야겠다 낮추고 아휴 뭐야 이게 망치역으로 성공적 킥킥 망치역으로 이게 휘두르는거는 쉬운데 요게 어렵네 요게 어려우면 예 모르도 어렵겠죠 위키 벌써 올라와있네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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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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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마우스 타심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못 볼 걸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장비를 체크했어야 했는데 가자 망치 뚝배기 망치로 부숴버리면 편해질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진짜 망치 들고 있으니까 이거 내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하지만 물건을 소중히 합시다 자 내려가고 아 뭐해 내려갔다가 헛 역시 마우스 탓이야 아무튼 마우스 타심 방금 거의 다 됐죠 아 뭐해 뭐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클리어야지 에 괜히 어중간하게 끝내지 말고 허리 아파 계속 쪼그리고 있으려니까 하나 둘 아 뭐해 간다 헛 왜 안되지 왜 잘 안되지 왜 잘 안되지 이렇게 어 뭐야 어 아 모자는 대체 뭐하는거에요 여기서 이거 버그죠 어 떨어졌다 자 다시 attempt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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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아아! 이런... 하나 둘 셋 아휴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너무 빨리 휘둘러서 그런가? 자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 밑에서 이거 칠 때는 빨리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아휴 드디어 올라왔네 아휴 저기서 몇 분을 쓴거야 대체 간다 바닥을 헛! 오케이 한방 역시 역시 망치다 마우스보단 망치지 님들도 망치여줄 발 발로하는거 똘삼한테 보여주니까 멘탈 박살남 키육키육 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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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흫 yani 잠깐 화장실 다녀왔는데 흐흫 발로한거 없었는데 발로하는거 보여주셨구나 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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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여기 왔대 제가 발로 허브적된 것밖에 없는데 호잇 살짝 바닥을 밀으면서 호잇 휴 어 어디가 어디가 그러게요 언제 여기 왔지 살짝 밀고 여기 여기 대략 여기 끝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뒤에 누르고 밑에 내려가고 호잇 이거는 이 각만 외워두면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뛰어야 될 곳을 안 보고도 그냥 대략 여기서 뛰면 되겠구나 하고 뛰면 됩니다 저기는 그냥 왜 우세요 띵언은 켜고 안 하세요 띵언이 무엇이죠 아이고 허리야 명언 망치 구입물 떨어지지 않아서 명언이 안 나와 유유유 그런 것 같은데요 안 떨어져서 안 나오다 본데 껐나 켜져 있어요 자막 켜져 있어 망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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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은 켜져 있는데 소리는 꺼놨어요 소리 너무 나불거려가지고 소리 켜놓을까 아니다 그 개발자 코멘터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안 떨어져서 명언도 못 듣네 그거 명언이 아니라 다 기반이잖아요 보이스 오버 볼륨 키우 키우 여기 지금 채팅도 읽어주는데 그 개발자 아저씨 떠드는 것까지 켜버리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꺼놨어요 저거 그거 아니야 오렌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 몰라요 아 스네이크면 여기 맞구나 기만은 이 스트리머가 하고 있는 게 기만 아니 이게 뭐가 기만입니까 망치로 망치하겠다는데 하다하다 망치로 하는 걸 보네 네 망치로 망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올 때 아으 감도가 너무 높은가 근데 아까 낮췄을 때 제자리 뛰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유 발로 나면 안 되겠다 뱀은 좀 오버워치에서 활 직접 들고 한주하는 것이랑 같네요 그죠 그 모형 총 들고 솔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발로 하는 건 좀 그렇고 망치로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조작에 큰 차이가 없지 그냥 제 허리가 아프고 소목이 더 아플 뿐 망치로 하는 거는 비슷해요 어차피 이 방은 물이 고이다 못해 썩었음 아 여기 좀 지나가고 싶어 그래도 역시 갓동이 어렵죠 망치로 망치 개물 망치로 망치하고 있습니다 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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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키웅 아유 반갑습니다 망치로 망치하는 방송 간다 하나 둘 착지 성공적 바닥에 꽂고 가다가 헛 헛 오케이 크으 아유 여기서 떨어지면 뱀 한번 타주시죠 아유 그 뱀 탈 바야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깨봅시다 일단 한번 깨고 일단 한번 깨고 뭐 그 다음에 뱀을 타든가 아니면은 스피드런을 해보든가 합시다 뭐야 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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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헛 헛 뭔가 팔만 쓰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다 쓰고 있어요 앞에 항아리 진짜 항아리예요 아니요 저 뒤에 있는 항아리는 진짜 항아리인데 앞에 있는 항아리는 진짜 들어가 계십니다 이 아저씨 뱀 너무 많이 타봐서 재미없는 건 뱀 질렸죠 핫 살짝 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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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뒤에 있네 항아리 뒤에 항아리 있죠 뒤에 항아리 있네 키웅 안 돼 바닥 짙고 천천히 여기서 오바하면은 또 떨어져요 아 여기도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빨리 올라가는 거보다 안 떨어지고 싶네요 아 아 대박알 헛 헛 헛 헛 헛 헛 헛 망치로 마우스 부수나요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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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 오븐스 하지 맙시다 망치로 엔딩 보는 거 보여주면 도전 중인 스트리머들 기뻐서 눈물 흘릴 듯 이럴수가 기만은 안 돼요 기만은 나쁜 겁니다 살살 돈을 받아서 마우스 사세요 안 돼요 아 렉 걸리는 고가 나왔다 여기 렉 심하죠 이미 기만하고 있잖아 아니 기만이라니요 그 뭐냐 오버워치 할 때 그 소총 모형 들고 소총 모형 들고 소총 모형 들고 게임한다고 기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뭐 발로 하면은 기만이 될 수 있겠는데 망치로 망치하겠다는데 왜 기만인지 그 왜 그 왜 에이 왜 뭐 망치 들고 오버워치에서 토로 비온 한다고 기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튼 아님 아무튼 기만 아님 어 짜 너무 힘들다 재밌겠다 FPS 낮으니까 너무 힘들다 헛 아 헛 오케이 헛 헛 헛 안 돼 안 돼 안 돼 실수로 떨어져서 망치내리 꽂으면 리얼 꿀잼있듯 안 돼요 아 우리 소중한 마우스는 다 왔다 네 부수지 맙시다 40분 엇챠 여기서 적어도 5분은 걸릴 것 같아요 다 여기서 반동으로 뱀타죠 헛 목장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일부러 뱀타지는 맙시다 으아 뱀 아 이런 뭔가 응 와 이게 컨트롤이 됐네 아 힘들어 아 프레임 좀 잘 나왔으면 나왔을텐데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오네요 헛 이건 기만이 아니라 도전이에요 도전 그거를 이상한데 쓰니까 기만이 되는거지 뭐 그 뭐 항아리 때문에 마우스가 잘 안 보여요 어 마우스 보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고사양 기여 어 어 고사양겜 디귿디귿 하아 성공 망치로 망치 깨기 성공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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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겠다 망치보는 방송 망치로 망치 깨다 망치로 망치 깨다 나 나이스 나이스 아 언제 끝나 운석 하나 더 걸리겠네 요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망치는 뭘로 붙인거죠 망치는 집에 도구가 없어서 양면 테이블프로 붙였어요 양면으로 붙여놓으니까 감도가 좀 안 좋네요 몇 분 걸렸어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40분 짝짝짝 짝짝짝 40분을 생각하고 시작한건 아니었는데 40분 넘음 예 40분 35초 359 걸렸습니다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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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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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대박이다 키우 키우 아 뭐야 이게 40분 만에 끝났어 이렇게 된거 스피드론 합시다 스피드론 망치로 망치 스피드론 이런건 널리 알려야해 이제 발로 하시나요 아 발로는 좀 안하고 싶네요 너무 너무 더럽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 아까